한가위 대축제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는 더 크고 더욱 화려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8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이치현과 강은철을 특별 초청해 콘서트 무대를 선사하고 개그우먼 강남영도 초청됩니다. 이번엔 노래자랑 대신 가창력과 모창능력을 겨루는 모창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누구나 한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부스 신청과 행사 지원을 위한 봉사자 예약도 현재 홈페이지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 메인무대에서는 마칭밴드와 사물놀이, 전통무용 이외에도 케이팝 댄스와 브레이크댄스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마련됩니다. 또 행사 공동 주최사인 슈퍼채널 얼티비는 케이팝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2014년 한가위 대축제는 오는 9월 6일과 7일 양일간 온타리오주 놀수욕 멜라스트먼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한가위 대축제는 북부토론토 번영회와 토론토 한인회, 슈퍼채널 얼티비 등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행사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는 TD은행에서 5만 6천 달러를 지원받으며 현대차도 후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행사 예산이 10만 달러를 넘어서며 그만큼 알차고 풍성한 볼거리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얼티비 뉴스 순희정입니다. 고맙습니다.